됐구요 일단 이번판 캐리 할 거기 때문에 아 털일을 절대 없어요 개 털어볼게요 개 털어면은 이거 영상 올릴 거기 때문에 착취 이즈 솔직히 누가에요? 처음 들어본다 착취 이즈 착취 이즈 들어보긴 했는데 탑 착취 이즈는 처음 들어본다 끌면 잡을텐데 왜 싸움이 저렇게 되었냐 음 쳐맞아요 왜 이즈 나와서 얼 타는거야 지금? 안돼 근데 잭슨한테 가까이 가면 뒤질 것 같은데 평타 딜을 넣을 수 있을까요? 2를 배워야지 그렇지 안 기모치 착취 착취 좋아요 다이온 안됴 안돼 이리 와야지 이 나오기 전까지 붙으면 안 돼 CS 최대한 때리지 말고 그렇지 이 나오면 이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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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뒤져 야 나 지금 피 없는데 야야야 저만 빠졌다 아 진짜 여기 오면 어떻게 해 완전 말렸잖아 아이씨 아이씨 안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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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제발 제발 이 큰 것만 먹으면 되니까 전멸이 없어서 지금 Q도 지금 쓰면 안 돼 아 제발 진짜 아 집가 집가 집가서 연혼 사고 안녕 연혼 사고 텔로 가자 텔로 복귀 아이씨 이씨 이억 아이씨 제발 아이씨 잘 오케이 존야 가자 오더 들어줄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쫄려 호텔 야끼네 CS들이 다 죽는 걸 봐야지 이즈님 유튜브 보고 하고 있는거야? 유튜브? 유튜브 안받는데 아군이 다녔으며 아군이 다녔으며 이런건 적에서 못 배우지 흠 미래랑 인스타엠 착취띠? 앙 착취띠? 좋았어 이거 먹고 포탑에 안 맞게 하고 뭐야 치과 따왔어? 안돼 제발 그렇지 착취띠? 이리와 왜 여기까지 이리와? 미친거지? 미친거 아닐까 친구야? 미친거지 착취띠? 미친거지 아 까비 맞았으면 이거 개이득인데 안돼 제발 집가야 돼 궁 한번 날리고 가고 싶은데 복 Magnum 손바 Leshing 심벌 가고 포션 하나 가고 투명하드를 사고 싶은데 투명하드는 좀 오버하고 중 1 날리고 가자 걸어가 흠 광희검? 아 이거 간 다음에 얼건을 먼저 가는구나 어차피 이거 채워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148밖에 안되네 우리 지금 뭐 허리 털리나? 왜 이렇게 절어졌죠? 근데 후방가면 이거 지겠는데 잭스한테 찹취띠? 근데 유튜브 누가 한 사람 있어요? 착취? 착취 탑이죠? 내 스타일이야 제발 아씨 텔텔 얼건을 진짜 가져야겠다 이거 저 새끼 자꾸 붙으니까 답 없어 아씨 얼건 진짜 빨리 가져야겠다 집 밖으로 나왔고 집 갔다 화고를 산다 꽤 괜찮은데? 착취를 얼마 넣었는지 어떻게 보여요? 와 진짜 아프네 헤헤 바보같은 녀석 이거나 먹으래 이거나 먹으래 이거나 먹으래 바보같은 녀석 이거나 먹으래 아씨 잠깐만 아래야 월블 현재 왼쪽 344 3 343 아 아 아 강의검 말고 먼저 마나무네를 갈까? 그냥 아 아 아 아 아 저기 학살중입니다 음..많은 없네 궁극기 쇼옥 제발 제발 빨리 빼 돈 먹을려고 무라마나 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329야 아직도 힘드네 한번 갱 와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 별로 안아프다 하네 착취 맞으면 좀 아프지? 야야야야 시스 난다 그렇지 뭐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그렇지 착취 맞아야지 찾았다 약 2번 한 번씩 뱅 막 2번 4번 받죠? 이렇게 쏠킥 바로 그냥 따주고 역시 처치 진짜 바로 그냥 따버리고 암흑무가 올라오네 아..아빠 나이스 샷 지금 이거 가지 말고 오케이 아 지금 이것도 안돼 아 어떡하지 좀 기다려? 아냐아냐 그냥 이거 사가자 기다리는건 손해야 역시 난 멋있다라구 핑화의 천갑옷? 실버는 말이야 명언이지 실버는 핑화를 절대 사지 않는다 핑화 샀네 실버 아니야 핑화 샀어 핑화가 기본템이야 나만 안샀네 괜찮은데요? 잭스가 아니라 좀 가벼운 캐릭터였다면은 완전 발랄 수 있겠네 잭스가 너무 탁이야 없어졌어 없어졌어 새끼 나 딸라고 지금 여기 숨어있나 어딨어? 집까진 않았을텐데 암흑가 올라오는거 보니 아아 이거 먹고있네 그렇지 먹고있네 새끼 먹으면 안되지 잭스 간다 잭스 잭스 없는데 잭스 지금 올라오고 있겠다 올라왔네 잭스 걔들 왜 이렇게 잘 때 코를 골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 춤처럼 하자 아 아 제발 아아 딸 수 있는건데 존ㄹ 아깝다 네 강아지 2마리 키워요 안되에 꽃가 깨진다 전멸 있었으면 땀 안돼 전멸로 딱 수포래 이렇게 여기서 아까 여기서 죽었으니까 여기서 쭉 간 다음에 궁을 착 쓰고 좀 와리가리 털다가 스킬 나오면 딱딱 맞추고 자취 했었는데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취 하다보니까 먹을 거를 잘 안먹거든 궁을 썼어야 되는 일로와라 그렇지 이리와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빨리빨리가 나이스 무라마나 나오고 연 음 이제 큐 한대 맞추면 이제 이제 큐도 안맞을 것 같아 갈리오 괜찮네 그래도 이번판은 티몬이 괜찮네요 봇이 지금 완전 털었고 지금 미드도 거의 박빙이야 괜찮아 정글도 지금 완전 잘하고 흠흠 끌사 그렇지 와우 좋다 이번판 팀 잘 만났다 아 오케 가자 가자 헤르메스 헤르메스 갈까요? 음 헤르메스 한번 가보자 이번엔 내가 닌의 오더를 따를게 오다 그 다음 템을 뭐 갈까 마저를 하나 갈까 마저를 뭘 갈까 정령을 하나 갈까 아니면 적응을 갈까 딜템을 가야되나 조니아를 갈까 조니아를 갈까 조니아를 갈까 벤시? 오케이 벤시 가자 어 벤시템이 뭐더라 이거였구나 여행에서 기념품 쇼핑을 뺄 수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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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깨지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굿 어 착지 괜찮은데? 바이바이 이제 이거 팔고 조이에게 블루가 필요할까? 적어도 너보다 안 돼 깨진다 벤시를 갈 수 있다 아 지금 근데 공속이 너무 공속이 너무 애매하네 벤시 간 다음에 흠흠 그 다음템을 뭘로 가깝쇼 2는 최대한 아끼고 좋냐? 오케이 오케이 근데 CS먹는게 좀 힘드네 오케이 가자 지금 텔도 있겠다 벤시 뽑고 존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막템을 수호천사 같은걸로 갈까? 왠지 위험해 좀 빼자 뭐 W 한다며 평타들 봤음? ㅈㄴ 쎄 일로왕 일로왕 이리 안와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야지 휴 새끼야 장난치나 다음은 좋으냐 오케이 템 딱딱 딱딱 나오네 좋다 좋다 헤르메스가 개꿀이었어 마자를 잘 갔어 좋았어 좋았어 갈리오가 제가 템이 뒤져 좀나 바로 나온다 리치베인? 오 오케이 WQD를 다 들어갔고 잘 가고 오 오케이 라잇샷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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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레벨 찍었다 게임이겼어 누가 이거 이거 재미로 하는 거래 이거 이긴다 했지 솔직히 티문도 있긴 했지만 이거 이겨 갱이 이겼어 빼야되겠다 feel 잘 부쳤어 고마워 저거 absorbel 너를 살릴 수 없다는데 마음을 알아 거의 강간 수준이죠 자 존야 나왔구요 여기다가 이제 수호천사 같은거 하나 올려줄까요 일단 템 사지 말고 마지막이니까 절대 안사는 템을 하나 사줘요 쓸모없는거 하나 사주고요 핑화를 뭐 여기다가 하나 박아놔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못 부숴 되겠다 궁극기 발사 맞출 수 있으면 맞춰봐 잘 죽고 아 끝났어 미안하지만 끝났다 친구들 끝났어 끝났어 도망가 도망가 끝났다 수고연 삭취도 괜찮네 괜찮아 괜찮았어 누구 줄까 자야를 줄까 불칠을 줄까 자야를 주자 자야 잘했어 딜량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21000이야 21000 뭐 괜찮네 아주 괜찮았구요 네 재밌구요 재밌었구요 고맙습니다 정상자 2 5 감사합니다.